안녕하세요. 배우라 강민호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3과목 시곰 처음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꼭 합격하셔서 좋은 아침 맞이하시기 바라고요. 기사의 아침이기도 하지만 산업기사의 아침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과목 그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시곰과목은 토목에 대한 시곰이 하나 있고요. 구조에 대한 시공이 하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전력사용시설물의 시공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과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한 사항은 시험 문제도 그렇고 우리 교재도 그렇고 모든 과목의 초점은 전기 쪽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토목과 구조는 거의 그냥 읽어보는 수준? 그게 전부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교재를 그대로 PPT 화면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영상 위쪽에 보시면 지금 이 PPT 화면 있는 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핸드폰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는 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자주 보시는 거 좋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좀 더 좋은 표현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은 두 가지 책터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토목 공사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은 사실 그냥 토목 공사가 이런 거구나.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파악하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번 시간은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수행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 토목 설계 도면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좀 해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해석한 자라는 건 아니고 거의 다 용어에 모든 초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 도면의 해석입니다. 도면에 표시 사항들이 있어요. 방위표라든지 주의사항이라든지 차수선, 그 다음에 경계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요. 방위표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혹시 지도 같은 거 보셨나요? 동서남북 써져 있는 거? 아마 우리가 토목 도면이 그려지는 순간 또는 건축 도면이 그려지는 순간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이 방위표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면을 그릴 때 이 방위표가 꼭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어디 있습니까? 도면에 방위표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 앞에 그냥 주의사항이라는 말만 들어가지는 않고요. 법례 및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도면을 그립니다. 모든 공정에서 토목이든 구조든 기계든 통신이든 전기든 모든 분야에서 법례 및 주의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법례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이 감옥에서 도면의 작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심벌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도면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있는 도면까지 거기에 사용된 모든 심벌들을 다 그림을 다 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명칭을 달아요. 이거는 뭐고 뭐고 뭐고. 그걸 우리는 법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그 심벌로 표현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직선은 뭐를 의미하고 점선은 뭐를 의미하고 1점 세선 2점 세선은 뭘 의미하고 그 점선에 뭐 이렇게 뭔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건 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사용하는 우리가 스틸이라고 되어 있는 건 무슨 무슨 KS 표준품에 해당되는 스틸이어야 하고 뭐 홀이라고 표현하면 뭐 이런 식의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이 도면에 사용된 모든 규정들은 이러이러한 규정들을 썼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주의사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고요. 도면에 각 기호 등을 표시한 사항 너무 짤막해가지고 사실 이걸 보고 제가 저기 주의사항인지 의미는 안 되지만 어쨌든 저는 좀 이해는 안 됐는데 주의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주로 이 도면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읽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도면을 해석할 때 사실 제일 먼저 봐야 할 부분이 법례 및 주의사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차수선인데 차수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치수선이라고 얘기하고 현장에서는 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별의별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보통 도면을 CAD로 그리다 보니까 CAD에 치수를 나타내는 명령어가 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많이 쓰기는 합니다. 어쨌든 도면의 길이와 치수를 나타내는 선, 차수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목 도면이다 보니까 경사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종단면도 횡단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경사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아마 지도보면 등고선 보이시죠? 토목 도면에 등고선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고선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밭이야, 여기는 논이야, 수풀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녹지야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심벌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지리 시간 이럴 때 공부하셨던 그 도면들 그게 대부분 토목 도면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종단, 횡단면도라는 것들이 나와요. 우리가 종단면도, 횡단면도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그 목적물 토목에서 그리려고 하는 목적물이 정확하게 정사각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냥 퉁쳤을 때 뭐 그냥 제가 퉁친다는 건 대략적으로 어쨌든 직사각형에 사각형에 그게 딱 들어가면 직사각형에 이렇게 긴 변 그거를 칼로 딱 잘라가지고 그 옆을 보면 그게 종단면도 짧은 쪽을 칼로 뚝 잘라서 그걸 옆을 보면 횡단면도입니다. 그래서 이 종단면도와 횡단면도를 구분하는 게 제일 편한 게 어떤 게 편하냐면 도로 도면을 보면 제일 편해요. 도로 도면은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리죠. 도로가 도로가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는 밭이에요, 논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처음 시작할 때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에 중심선이 이렇게 쭉 하나 그려져 있어요. 네, 맞아요. 차수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작하는 거를 우리가 스타트 포인트 이렇게 해 왔고요. 여기 끝나는 점을 엔드포인트에서 시점, 종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시점 구간, 종점 구간, 여기 이렇게 분기 구간, 교차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은요. 여기에 짝뜨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 20m 간격으로 그려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되셨죠? 보통 되셨죠? 자, 이러면 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얘를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이쪽이 길잖아요. 그래서 종단면도라고 하는 건 여기를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이 옆을 본 거예요. 여기서 그 단면을 본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도면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층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서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야. 그 다음에 실제 도로가 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라고 높낮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종단면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횡단면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를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바라본 형태를 그려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종단면도, 횡단면도. 횡단면도는 도로를 처음 만들게 되면 성토를 이렇게 하고 여기에 뭐, 뭘 만들고 여기는 범면을 만들고 여기는 아스팔트를 뭘 하고 표층 뭘 만들고 심지어 페인트칠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페인트칠까지 해가지고 차선까지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횡단면도예요. 아, 되었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아마 이 횡단면도에서 뭐 경사를 확인한다. 이런 표현을 써야 경사를 확인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경사 확인하는 거 맞고요. 횡단면도도 사실 보통 이 도로를 이거 딱 0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물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려가게 하려고 구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배요. 구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약간 기울여져서 만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횡단면도, 종단면도 이런 겁니다. 맞아요. 지금 열심히 제가 한 5분 넘게 설명을 드렸는데 태양광에는 도움이 안 되네요. 어쨌든 우리가 토묵 도면을 그냥 이해하는 측면에서 아, 이런 게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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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죠.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도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자, 토목 설계도의 종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조금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는 거는 이 두 가지에서 조금 잘 나와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사실 잘 따지고 보면 중요해요. 자, 가볼게요. 자, 공사 계획도. 나 공사 이렇게 할 거야. 네, 이걸 우리가 공사 계획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토지에 실제 태양광 설비 설치가 할 수 있도록 토목 작업 내용을 했다. 뭐예요? 평탄 작업 했다고요. 그래서 등고선에 판판하게 구배가 얼마야? 이렇게 만들어놓은 도면이라는 겁니다. 그 도면을 전기 쪽에서 받거나 구조 쪽에서 받으면 기초를 거기 위에 설치를 할 거고 어레이를 거기에 이렇게 배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울타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물이 흘러가는 자리가 어느 곳인지 그리고 어디가 내 땅인지 이런 것들이 이 도면에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사 계획도 어, 공사 이렇게 진행을 할 거야? 예, 전체적인 아웃라인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토지를 성토를 한다든지, 절토를 한다든지 또는 다짐을 한다든지 이러한 공사를 진행한 다음에 제일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장마예요. 비가 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내가 성토한 건 쓸려갈 거고 절토한 부분도 파에 더 파일 거고 뭐 이러한 불편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 꼭 배수로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기존에 여기가 물이 흘러가는 곳이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배수로 공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요. 또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토목 교수님께서 잘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사 계획도 배수 계획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그 다음은요. 자, 구속도라고 하는 표현을 좀 써보죠. 자, 구속도. 자, 토지의 모양과 경계를 구분하고 면적을 표시하는 도면으로 태양가 발전 설비에 설치될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면이다. 이걸 우리가 구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종단면도, 횡단면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으니까 가볍게 패스. 그 다음은요. 자, 지적, 지적 측량. 자, 우리가 공부사항이라고 하면 사실상 공문서에 해당되는 그 내용상에 얼마만큼 땅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를 측량한 도면을 지적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용어 정도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 정확하게 두 개는 머릿속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공사 계획도 도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도면을 PDF로 만들어서 하얀색으로 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검은색으로 하면 글씨가 더 퍼져서 반전을 안 했습니다. 그냥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등고선에 필요한 그리고 여기가 전부 다 구속도처럼 이렇게 쫙 여기가 내 땅이야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평탄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1차 공사분, 여기는 2차 공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했던 그런 곳이고요. 이거 방위표예요. 방위표. 방위표는 사실 모양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4자로 그러는 그거 사용하시는 회사도 있으시고요. 별표? 뭐 여러 개 종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방위표라고 얘기하고요. 차수선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이쪽 끝에 제가 잘라놓기는 했는데 어쨌든 시작 포인트하고 여기에 엔드 포인트 중간중간에 번호까지 붙여서 거리가 얼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를 표시를 좀 해놨고요. 이거 뭐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모두 쭉 배치해놓은 겁니다. 어레이 만들어놓고 여기 이쪽에 제가 또 도면이 좀 잘리긴 했는데 여기에 이제 수변전 설비 그 다음에 한전 측 뭐 이런 것들 보시게 되겠고요. 굵은 선이 보통 여기가 진짜 내 땅이야. 이래서 표현을 한 경계선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표시를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기사항, 주의사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주기사항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써서 입에 뵈서 그런데 어쨌든 주의사항, 주기사항 이 정도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배수계획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수계획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등산 같은 거 가시다 보면 산행길 옆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배수? 네, 맞아요. 그게 배수계획도예요.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거, 배수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들 어떻게 사이즈로 만들 것이며 집안은 어떻게 돼 있고 뚜껑은 그리고 위에 철망을 씌울 건지 말 것인지 뭐 이런 부분까지 나와 있는 전반적인 이게 우리가 공부하려고 한 토목 도면의 공사계획도입니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그릴 건 아니니까 되셨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 거 봐보죠. 자, 사용자재의 규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토목 분야에서 지금 사용자재의 규격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거는 토목뿐만 아니라 구조도, 기계도, 전기도, 통신도 소방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모든 분야에 알고 있는 모든 분야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여기서 또까지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거 뭐 토목에서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한정지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건 전반적인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일 키워드는 뭐다? KS 표준품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OECD 국가에서 그래도 선진국 배열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KS 표준품보다 그 상위의 제품을 사용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런 엔지니어들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싼 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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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베이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이거 이상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이하면 부실이에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는요. 이거 이하를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더 기억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KS 표준품이다 라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사용자재라고 하는 건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 있어서 자, 본 시방서와 설계 도서의 품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반드시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한 어떤 제품? 새 제품? 중고 사시는 거 아니고요. 어디서 사온 거 사오시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사용하는 비계도 원래 신품입니다. 비계가 뭐냐고요? 피디님이 저 째려보셨어요. 비계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고소작업 같은 거 할 때 고소작업 우리가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할 때 이렇게 난강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비계라고 얘기해요. 그거 원래 신품입니다. 원래는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신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던 거 쓰잖아요? 쓰던 거 쓰면 그게 안전검증을 받은 필증을 갖고 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공사할 때 쓰는 가시설물도 거의 신품에 가까운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됐고요. 제가 작은 글씨 써는 거는 읽고 싶지 않아서 되셨죠? 신품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러한 제품들 중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즉 무슨품? KS 표시품이라고 하는 표준품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표시품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KS 품, KS 마크, KS 규격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한다. 자,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 검사 전문기관 또는 공인인증 공인시험기관 그리고 전기설비라든지 통신설비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인 곳에서 시험을 통과한 산업표준화법에 의해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거기서 이 KS 표시품을 받은 걸 의미합니다. 자, 뭐 그리고 동등인 이상의 성능을 갖는 걸 사용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 거고요. 뭐 여기서 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이 정도는 그래도 한 번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걸 기준해서 KS 표시품이라고 하는 거를 마크를 받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나 통신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에너지 마크 E 마크도 받습니다. 효율 등급 마크도 받고요. 뭐 그 다음에 녹색 마크 받는 것도 있고요. 뭐 친환경 마크 받는 것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많아요. 뭐 보통 기본적으로 요즘엔 관공서에 제출을 하려면 아 뭐 조달 우수 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여성 CEO 제품까지 뭐 전부 다 하면 한 다섯여섯 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제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 자, 그 다음이요.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앞에 있는 KS 표시품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전기용품 기술 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추수하면 뭐라도 하나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누구의 승인?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을 해야 된다. 자, 만약에 그런 제품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을 어떻게 한다? 제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 제한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품질 시험이라든지 검사 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 업체의 자재에 대해서는 애초에 그런 거라고 의심이 된다면 자, 주무관청은 시공자에게 사용 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그 제품 못 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집인데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있는데 가서 구경하는데 벽돌이 발로 차니까 없어져요. 부스러져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쓰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죠. 뭐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자, 본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 감독자의 검사 또는 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만약에 승인 없이 검사 또는 시험하지 않은 자재 또는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공사 감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되셨고요. 자, 다음은 우리 자재 수급입니다. 자재 수급 결국은 자재를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이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질 때 계획서를 만드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춰 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꼭 별표하셔야 되는 건 반입식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모든 자재는 사용 예정일 결국은 시공을 하게 될 그때 사용하게 될 일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험문제 가장 많이 나오니까 꼭 별표하시고 정리하셔야 되고요. 다만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시험 요소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시켜야 한다. 되셨죠? 결론적으로는 뭔가 샘플링을 해서 시험을 해야 되는 조건들이 발생을 한다면 뭐 그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그 시간을 좀 더 발휘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자, 자재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해서 비축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요. 결론적으로는 케이블이 가끔 그렇죠. 돈 가격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축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외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듈도 마찬가지고 인버터도 마찬가지예요. 대량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환율이 바뀐다든지 뭐 아니면 결국은 자재가 너무 예 적게 생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많이 사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런 것들 감안해 주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은요. 자, 품질보증 대상 건설 자재라든지 부재 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자, 시공자는 다음 각 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건설 자재라고 하면 1번부터 여기 7번에 해당되는 그런 건설 자재나 부재에 대해서는 국공립시험기관이라든지 국가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공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자,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품질보증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뭔가 이 제품에 대해서 품질이 보증이 돼서 내가 안전하게 이걸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꼭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해서 품질보증이 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다? 콘크리트 자,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그 다음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 어쨌든 아스팔트하고 레디 믹스트를 제외하면 뭐예요? 콘크리트 콘크리트 그 다음은요 철근, 모래 골재료 강제 까지는 요 앞에 네 개까지는 다 이게 뭐예요? 구조물 만드는 거죠. 자, 태양광 발전설비로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다 기초하고 해결된 내용들입니다. 패드라고 하든지 또는 변압기의 패드라든지 전기실 기초라든지 또는 어레이의 기초 다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기초가 흔들리면 뭐 당연히 부실, 시공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사실상 그렇죠.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건 그러한 자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성적서로 품질을 보증받아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관자재 뭐 우리가 이 관자재라고 하는 건 어떤가요? 배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선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배수로 해당되는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자재들 중요한 자재들은 꼭 품질 보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방서에 대한 검토입니다. 자, 시방서가 이제 계속 많이 나오는 부분이어서 자, 우리 교재는 우리 교재는 시방서는 설계자의 의도를 시공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쭉부터 시작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물론 우리 교재에 뭐 시방서부터 시작해서 파악해야 한다까지 쭉 내용 저도 같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 거고요. 그거 전에 시방서하고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뭐 문제도 많이 나오고 앞에서도 막 시방서, 시방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은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플러스 기출문제 플러스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플러스 해서 전체적인 우리 시방서에 대한 개념 조금 잡고 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가볼게요. 뭐 앞에 있는 내용도 그대로 제가 원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가보죠. 시방서입니다. 자, 건설 공사를 시행하는 공정별 또는 일반적인 기준을 기록한 서류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재에도 시방서는 설계자의 의도를 시공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설계 도서에 표시할 수 없는 사항으로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재료라든지 시공 방법 등과에 관한 기술적인 요건 사항들을 상세하게 기술한 서류입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꼭 시방서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내용에는 목적이라든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된다든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준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는 설계 도서에 표현할 수 없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재할 수 없어서 그 내용을 별도로 작성한 하나의 설계서 설계 도면 도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거하고 관련된 내용에서 시방서가 설계 도선보다 법적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시방서의 종류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시방서 자체는 설계 도서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전부 다 글로 썼다라는 이유는 그걸 설계하려고 했겠어요. 시공하기 위해서 썼겠어요. 맞습니다. 시공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시방서 자체는 목표는 뭐예요? 공사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공사를 목표로 그런데 이 공사를 목표로 할 때 일반적인 기준이 뭡니다. 또는 뭔가 이거 스페셜 좀 중요한 건 뭡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표준시방서가 있고 전문시방서가 있는 거예요. 가볼게요.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의 시행에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해서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 땅을 판다면 얼마 얼마 자리에 세서 땅을 파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토목공사의 표준시방서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 그냥 빼지고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명시한 걸 우리가 표준시방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시설물별로 표준시방서를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공사의 전반적인 모든 공정을 대상으로 해서 이건 좀 특별한 것 같아. 특별한 공사의 시공이라든지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시공기준 이거를 명시한 걸 전문시방서다. 그래서 키워드는 전문시방서의 키보드는 모든 공정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표준과 종합적인 시공기준 전문시방서 이 정도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 공사시방서가 만들어집니다. 자, 갈게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해서 작성하며 자,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의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해서 본 설계 및 실시 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을 자,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을 그리고 자제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좋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사시방서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사시방서는 표준과 전문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뭘 적은 거예요? 시공기준을 작성한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시방서의 분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출문제에 이거 말고도 여러 시방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시방서가 4개가 있어요. 자, 일반시방서입니다. 일반시방서 자, 일반시방서는 표준시방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반 표준 비슷한 개념으로 보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지만 일반시방서에서는 기술적인 내용은 담겨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대략적인 내용만 담겨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문구, 문제라면 일반시방서가 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자, 기술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만 표시한 걸 기술시방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요. 가장 여러분들은 아마 질문을 많이 주시는 내용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특기시방입니다. 특기시방이라는 특기시방이란 말도 있고요. 특별시방이란 특기시방이란 말도 씁니다. 맞아요. 특수나 특기나 특별히 뭐가 다르냐 다르지 않고요. 그냥 우리 하나로 갑시다. 하나로요. 자, 특기나 특수시방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자, 특기시방이나 특별시방이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자, 특별한 공법이라든지 특별한 자재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 그때 필요한 게 특기시방 특별시방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딱히 내가 뭔가 특이하게 이걸 적어놓아야 할 사항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공법이라든지 특별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럴 때 사용하는 걸 우리가 특기시방 특별시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사시방은 뭐 공사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이제 여러 번 설명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시방서의 전반적인 내용이었고 시험문제 출제되는 기준들이었고 키워드였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은 시방서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자, 시방서는 설계자의 의도를 시공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설계도에 표시할 수 없는 사항으로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재료라든지 또는 시공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 관련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적은 걸 우리가 시방서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공사시방서 및 특별시방 특기시방은 설계 도면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입니다. 그 다음은요. 이 부분부터는 한번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에 한번 읽어보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자가 작성한 공사시방서는 발주자의 감독자의 검토를 통하여 완성되고 발주하게 되는 과정에서 먼저 설계자가 전체 공사 내용에 대해서 완성된 설계 도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사시방서를 작성해야 하며 뭐 그러겠죠. 감독자는 발주자로서 사업 의도가 시공 방향에 잘 반영되었는지 검토 후 발주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설계 도면과 공사시방서의 오류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그냥 다 나쁜 거예요. 나쁜 기일에 촉박해서 설계자가 무책임하게 과거 유사한 시공 현장의 공사시방서를 복사해서 복붙하신 거예요. 보통 저도 가끔 죄가 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시방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에 표지에는 무슨무슨 지구인데 뒤에 가니까 A지구 시방서라고 써있는데 뒤에 한참 읽다 보면 B지구는 이렇게 써있는 게 있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 회사에서 나갔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은요. 감독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가 바쁘다거나 바쁘다거나 실무감이 부족해서 설계 도서의 검토를 소홀히 했을 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발주자가 위축한 감독자가 설계자 의도를 무시하거나 설계 도면에 명확하게 표기된 사항을 무시하고 공사시방서를 발주자의 의도대로 이미 수정하여 발주하는 경우 따라서 공사를 도급한 시공자는 현장 개설과 동시에 작성된 실행 예산 작성 시 설계 도면과 관련한 공사시방서를 완전하게 파악하여 한다. 그래서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빠서 그냥 카피카피 해서 내가 관심 없어서 이렇게 해서 설방서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니까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되셨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방서의 검토라고 얘기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시방서였습니다.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일반시방서 그 다음에 특기시방서 되셨죠? 그 다음에 특기시방서를 우리가 특수시방서라고도 같이 얘기하자 라고 했던 내용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충분하고요. 관련된 것들 문제 많이 풀어보셨으니까 잘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